여보 응? 나 나가야 된다 몇 시에 나가는데? 40분에 나가야 된다 씻어 씻었어? 여보 나 10분부터 깨주라 또 자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잘 지켜야지 시간도 잘 지키고 규칙도 잘 지키고 생활 습관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진짜 여보는? 여보 아유, 그럼 챙겨줄 것도 다 챙겨줘 아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잘해요 잔소리 하면서 먹여주는 거 봐 먹여주는 거 봐 신기해, 진짜 저러니까 다른 남자분들이 부럽다고 그러지 아니, 안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해서 그래요 과일을 안 먹어요 아, 진짜 먹기 싫은데 죽겠어 라스트 원 아니, 내가 웬만하면 찾겠는데 너 일부러 그냐? 마지막 아 우와 빨리 씻어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된 거 누가 먹어 빨리 빨리 늦었어? 체한 거 같아, 지금 뭘 체해? 자기는 체하지도 않아 알겠습니다 빨리 씻어 아, 실수만 하면 돼 아 실수만 하지 말고 머리도 다시 감으라니까 뭔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엄마들 관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손부터 닦고 해야지 어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지켜보고 있어 어, 약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손부터 닦고 해야지, 실수만 혼이 더럽잖아, 지금 난 손이랑 얼굴이랑 같이 바꿔 손부터 닦고 해야지 누가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얼굴이 다시 더러워지는 거지 아 근데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많이 하시네 자기야, 손부터 닦아야지 누가 세수를 그렇게 해 아우, 씨 아이씨 식초가 갑자기 들어오면 놀라겠어요 아우, 시큼하죠 그거 아우, 시큼하죠 아우, 시큼하죠 하이라는데? 식초 뿌려서 그런가? 그래 그 효과가 있다니까 살균 효과가 있다니까 나와, 나와 머리도 한번 뿌려야 하는데 머리 감을 때 이게 내 꼭 뿌리게 아, 그만 뿌려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야, 근데 진짜 아영씨가 다 챙기네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진짜 발 빨리 돼 허리띠 아, 허리띠도 안 챙겼어?